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도내 기업인들이 수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지난해 러시아의 장비를 납품한 후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해 장비를 세팅해야 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러시아 인근의 벨라루스 국립대학에도 연구개발용으로 장비 납품을 진행 중이었는데 아예 1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3, 4년 정도 걸렸다가 작년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사실은 좀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영업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용인시에 있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까지 수출시장을 확대해 대여섯 곳의 기업과 거래하던 중에 우크라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3천만 원에 가까운 계약이 송금 직전에 중단됐고 이제는 대금을 받는다고 해도 제품을 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크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물류나 원자재, 대금결제 등 다방면으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사회, 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 수출기업 애로센터를 중심 창구로 설정해 수출 관련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경기 비즈니스센터 모스크바를 통해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외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판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피해 기업에게 수출보험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크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